요즘 고래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있던 대형 고래들이 갑자기 대량 매수에 나섰다는 건 그들이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바이누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4분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큰 폭락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엄청난 상승장을 예고하는 걸까요?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발표로 인해 보유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욱 기대되는 건 시바이누가 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화와 금융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테더나 USD 코인 같은 코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시바이누 생태계에도 도입될 예정이며 그 시점이 올해 4분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바이누의 가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현재 차트를 보면 아직 시바이누의 가격이 큰 돌파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조정과 흔들림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산이 무작정 수직 상승만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중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시바이누만을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4분기에 다가올 본격적인 상승장을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략과 준비를 갖춘다면 올 한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세요. 함께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사상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2024년 선거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크립토닷컴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5억 8천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5년까지는 10억 명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치는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동안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예상밖의 피격사건으로 대선 승리 기대가 더 높아졌는데 이후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9천6백만원까지 단숨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긍정적인 정책들과 발언들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리스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올해 굉장한 불장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총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 다음으로 미래 핵심 테마로 주목받는 테마가 바로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로 풀어서 해석하면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RWA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지적재산권 이런 무형 자산도 토큰화해서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거래 접근성 뿐만 아니라 비유동 자산에 대한 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로아 정보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니 블랙록 마저도 미리 선점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는 RWA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펀드까지 출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산 규모만 일경 3천조원이죠. 게다가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까지 RWA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WA에 대한 글로벌 투자업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만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최근에 RWA 관련 코인으로 급등을 했었던 온도파이낸스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천 퍼센트 가까이 폭등을 했었고요. 이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까지 상장이 되면서 유동성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폴리메시 또한 RWA 관련 코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4배가 뛰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익을 가져간 사람도 적었겠죠. 이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캐치하고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인 시장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둘러싼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급부상하게 되고 어떤 기술이 생기게 되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요즘 세상이죠. RWA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장기 투자로 지금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RWA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여전히 바닥에서 매집 중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소 5천 퍼센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까지 약 6개월을 기다렸어요. 워낙에 개미 털기를 심하게 해왔다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 원하는 자리는 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제대로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자리라서 굳이 무리하게 올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의 문제에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블러처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나는 올해 24년에는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두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 같은 건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리딩을 하지도 않고 금전여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새로운 주제와 코인들을 항상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이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항상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